오늘 은혜받고 성취단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뽀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유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델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내 근심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정기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의 동역자란 주의 강단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기쁨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기쁨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일들이 잘 풀려지는 것들을 가장 기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기쁨을 최고의 기쁨이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을 당연히 기뻐하지만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게 내 자녀가 잘 되어지고 경제적인 부분이 빵빵 들어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척척 되어질 때 사실상 더 기뻐하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아니요 서론적인 가짜 기쁨입니다 하나님 떠나 시작된 창세기 3장에 각인 뿌리, 체질된 예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을 하면서 나를 위해 몸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고백이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죽음의 상황에 있다 해도 기뻐한다 오직 복음 증거하는 생명 살리는 이 일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만남의 연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우신 우리 교회와의 만남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고요 우리 성도님들과의 만남도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주어진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고 택정함을 받은 절대주권 속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사 구원해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동역한 두 인물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는 하나님을 배우는 영적 배경이 든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에바브로디도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우상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불의심 속에서 복음의 안에서 디모데는 목해자로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 사역자로 각자 주어진 위치 안에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평생을 함께한 바로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교위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또 우리에게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한 각자 현장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나의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헌신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플랫폼이 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한 디모데 빌리포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이 빌리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들을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원하고 도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 주변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바울은 디모데를 선택하여 이 빌리포 교회에 보냈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문제와 또 유익만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희생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덴은 자신의 뜻과 같이 동역한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역자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일꾼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생명건 헌신을 하였다고 이 디모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 종이 볼 때 우리 주님이 볼 때 이렇게 고백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덴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전도자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열심히, 득심이 할 때도 있지만 잘못하면 나의 동기가 들어갈 때도 있고 또 나의 목적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사람들의 눈치상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의 창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확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하는데 영적 존재인 사단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내 생각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들의 보여지는 삶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기준을 삼고 판단을 하고 정제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살리는 그 일 속에 들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러 굴레로 쪼개고 사회관에서도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무장을 하여서 매주 주신 강단의 말씀이 우리 삶의 나춤판이 되어지고 그 삶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져서 그 말씀 안에 나아가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디모델은 죽음을 디모델은 보금을 향한 바울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델을 보았던 것처럼 디모델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으로 보금 전파를 위해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심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영혼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종들을 함께하는 동력자로 볼 수 있는 눈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도록 붙여주신 동력자들이 귀하게 여기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교주는 믿음의 동력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정말 강구하고 함께 돌보며 함께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수고하는지 말로만 아는지 내 유익을 위해 사는지 주를 위해 사는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노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양육하고 가르쳐주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복음을 위해 진짜 마을 없이 주 앞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시다라고 오직 크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참된 제자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고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냈을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고백하고 함께 수고한 자다 함께 군사된 자로 냈을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크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받은 한 지체입니다 주의 종들에게 정말 한 형제여 동역자들에게도 한 형제여 함께 수고한 자로 함께 영책사업에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크리스도의 군사된 자로 오니스의 축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돕는 축복이 향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역자란 크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 영적한 가족이 되어 함께 수고하며 싸우는 자입니다 빌리포 교회는 에바브로디도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사도를 돕도로 성교 헌금을 보내면서 파송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옥중 수발을 하로 보내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먼 로마까지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또 옥중 수발 역시 쉽지 않습니다 생명권 헌신과 생명권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일심전심 지속으로 감옥 안에 있던 이 바울을 성격고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서 도왔는지 자신이 병이 들어서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도 돌보지 않냐고 복음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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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시간표 안에 허락하신 나의 환경 속에 허락하시고 주신 그 직분현장 속에 생명권을 가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생명권 헌신을 했던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도 주어진 사역 하나님께서 허락된 모든 현장 속에 복음의 확산이 되도록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씀을 붙잡고 생명권 헌신 생명권 결단 속에서 전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권 희생으로 되어졌고 확산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생명권 사랑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피 흘려 생명을 주신 희생적 사랑으로 그리고 수많은 전도자들의 눈물과 생명권 사랑과 성김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복음의 생명권 사랑과 희생을 드림으로 우리의 후대와 후대들이 또 237 라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애플사 하면 떠오르는 것이 아이폰이고 아이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스티븐 샵스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눈에 안 보이게 큰 역할을 한 이가 조나단 아이브 애플사의 모든 디자인을 한 바로 그의 손에서 나온 조나단 아이브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애플사도 없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복음의 동역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주의 일은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주역의 교회로 서가는데 영적인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영적 동역자들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복음의 확산을 위해 성기는 보내신 모든 기관과 현장에서도 당당하게 사용받고 나의 모든 삶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생명권 복음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주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아멘 아멘